그때랑 비슷하다 나 오늘부터 진짜 열공한다 갑자기? 어 다음 시연 땐 지수 너 씹었던 걔네 둘 꼭 이길 거야 야 무시하지 마 나 이제 메가패스 하거든 인강? 누구 새꺼 듣는데? 이거 있음 메가스터디 쌤들 강의 다 들을 수 있어 진짜 성적 떡상하는 거 보여준다 내가 헐 이의재 2등? 이거 웬일이냐 헐 소미지 1등? 야 미지 1등이야 너 전학교에서도 1등이었어? 응 지수 너도 알고 있었어? 미지랑 같이 학원 다녔잖아 그러게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난 너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 미지 너 어디 중학교 나왔어? 나 퇴사 중 나 퇴사 중 거기서도 공부 잘했어? 그럭저럭 넌 나에 대해 많은 걸 아는데 나 중학교 때 따돌리온이 당했던 얘기야 어? 우와 난 계속 쭉 공부 못했는데 아 TMI 지수는 어디 중 나왔다고 그랬지? 나? 나는 열리 중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너 중학교 때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 리오는 국제 중 나왔지? 개멋있어 크으 드디어 내일 리오 생일 내일 파티룸 가기 전에 선물 사러 같이 갈 사람? 나 나랑 이유제는 따로 살게 우리 내일 축구 시합 있음 나 소품샵 예쁜데 아는데 어? 어디임? 나도 같이 가자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 강화라 강화라 같이 놀아야 되는데 불편하다 지수야 이거 봐 진짜 귀엽지? 귀엽다 네 뭐 살 거야? 아.. 좀 더 보고 정하려고 이거 예쁘다 어.. 예쁘네 우와 이거 진짜 예뻐 지수 네 거랑 좀 비슷하다 그러게 요즘도 다이얼 있어? 응 근데 거기에 뭐 써? 일기? 어.. 그게 리오 이거 사줄까? 어 예쁘다 예쁘다 귀여워 가다 야 너는 축구를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냐? 축구는 내 인생이야 네 인생에 나는 없냐? 그래서 이겼어? 경은어주 1대 빵 누가 넣었어? 내가 오.. 이 유재 그럼 너 뭐 했어? 이거 저기다 붙이면 돼? 유재 니가 거의 다 왔다는데 어? 안되는데 아직 케이크 못 샀는데 내가 사올게 나도 같이 가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있을게 어디 가? 케이크 사러 같이 갈까? 괜찮아 둘이 가면 돼 지수야 가자 어 케이크 잘 고른 거 같아 그치? 리오가 좋아하겠다 지수야 어? 괜찮아? 괜찮아? 고마워 그 때랑 비슷하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? 응 그땐 안 불편했는데 안 불편했는데 저기 안녕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진짜? 고마워 잘 익을게 편했고 친했다 미안해 미안해 불편한 거 같아서 나 때문에 응 나도 미안해 넌 날 도와주고 지켜줬는데 내가 너 오해했잖아 내가 너 오해했잖아 네가 내 비밀 말한 줄 알고 오해할만해 내가 말도 이상하게 하고 응 근데 나 절대 말 안 해 네 비밀 생축하합니다 리오야 날 위해 준비했어 이비알 놀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리오야 여기 고마워 자 땡키 생일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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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야 고마워 리오야 케이크 잘라야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나? 가만있어봐 내가 만질게 됐어 됐어 아이돌이 부른 노래 한 번만 듣자 야 아이돌 아니거든? 아직 아닌 거지 곧 될 거잖아 나도 좀 쉬자 그래 그래 리오 좀 쉬라고 해 안 그렇듯 맨날 월화평가 준비하는 애한테 으흑 눈치도 없냐? 미안 그럼 우리가 나서야지 분위기 좀 띄워볼까? 가! 하늘 못해도 돼 상관없이 안 돼 가자! 후! 패시 유 유 유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날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어예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날 보고 좋다는 게 너 믿기지가 않네 베이베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응 아빠 네가 날 보러 왔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돼 베이베 너도 부르게? 응 아 이우 이우직 노래도 안 부르긴 리모커를 왜 잡고 있어 아 진짜 할라앉은데 미안 잘못 눌렀어 지수 네 차례 어 고마워 유지야 같이 부를래? 나 노래 못해 에이 미지 너도 해 잠깐만 잠깐만 야! 야! 해야 하는 말이 꼭 생겼어 아직 거기 서 있다면 잠깐만 내 얘기 들어줄래 두드리고 계속 두드렸던 너를 왜 몰랐을까 응? 근데 리오는? 갑자기 어디 간 거야? 단톡방에 톡 올라왔어 급하게 연습생에서 먼저 간다 아이돌 연습생도 극한 직업이구만 뭐냐 그 말투는 쟤는 그냥 버렸어 고수야 괜찮아? 고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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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그냥 버려 고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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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